박근혜의 하야라고 외치는 사람은 빨갱이니까 여기 오지 말라는 겁니다.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? 우리가 뭘 위해 왔습니까?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불을 짓고 오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불을 짓는 것이 빨갱이니까? 우리는 박근혜의 하야를 외치러 왔고 최순실의 하옥을 외치러 왔습니다. 대통령 자격 없는 박근혜 씨의 하야를 외치러 왔습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씨 말씀드립니다. 오늘 참 따뜻하고 하야하기 좋은 날씨입니다. 감옥 들어가기 좋은 날씨예요. 오늘라도 하야하세요. 신호가 걸려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